한국은행이 내일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. 최근 수출액이 급증하는 등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%로 높여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김용갑 기자입니다. 지난 4월 수출액이 5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1% 급증했습니다. 증가율로만 따지면 지난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. 5월도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5월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11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53% 늘었습니다. 수출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. 자본시장 연구원은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.3%에서 4.3%로 크게 높여잡았습니다. 기존 전망치에 비해 1%포인트를 올렸습니다. 한국금융연구원도 전망치를 4.1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LG경제연구원은 2.5%에서 4%로 약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1.5%포인트나 높였습니다. 이에 보수적인 한국은행도 4% 경제 성장률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내일 기준금리 결정 직후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 2월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로 3%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. 4% 경제 성장률 제시를 위해서는 기존 전망치를 1%포인트 높여야 합니다. 올해 1분기 성장률 1.6%를 감안할 때 연간 성장률 4% 달성을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남은 분기별 성장이 0.7에서 0.8% 수준을 기록해야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4% 성장 달성에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.